피어 있는 정든 고향 가수세요? 네, 가수가 되고 싶었던 MC였습니다. 오늘 너무 부러워요. 오늘 특별히 고향을 노래하니까 더욱더 가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오늘도 MC도 같이 선생님 가니까 즐겁습니다. 이 3분 안에 고향의 3분 안에 한 드라마가 그 지나갔던 우리 과거의 고향 생각을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곡을 들으면서 연곡이죠. 그래서 노래를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불러가는데 고향이 어디세요? 고향이요? 저는 좀 멉니다. 어디세요? 너무 멀어요. 그냥 서울 아, 멀군요. 너무 멀어요. 서울 네, 남춘씨는 어디세요? 저는 호남이에요. 순천인데요. 고향이 어렸을 때 전라선을 타고 내려갈 때 생각하면은 아주 꼬박 걸려요. 고향 가는데 고향에 가셔서 가장 가고 싶은 게 어떤 일이셨어요? 첫사랑이죠. 첫사랑 네, 닌이요. 닌. 그렇죠. 농담이고요. 네, 뭐 부모님, 그리고 가족, 그리고 친구들, 그리고 고향. 참 1년에 1, 2번 가서 얼마나 참 많이 기다려줍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고향에 계신 분들 네, 부모님 켜도 많이 하시고 많이 드시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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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